5G 성장이 둔화하면서 이동통신 3사의 수익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정부가 또다시 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내들면서 통신 3사의 수익성이 더 악화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올 3분기에도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7개 분기 연속 1조 원을 넘기는 호실적 행진이지만 정작 통신사들의 표정은 어둡습니다. 5G 가입자 수 감소로 통신사업의 수익성이 점점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의 수익성 지표로 꼽히는 가입자당 평균 매출은 3분기에 일제히 역성장했습니다. SK텔레콤은 5분기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고 LG유플러스는 2만 7천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고가의 5G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면서 통신사들의 수익성이 낮아진 겁니다. 5G 요금제에 새로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5G 가입자 증가율은 0.91%까지 떨어지며 5G 상용화 이후 처음으로 1%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통신사들에게 또다시 통신비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이 이루어지는 통신비를 낮춰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가장 저렴한 5G 요금제는 4만 원 후반대인데 내년 1분기 월 3만 원대 5G 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5G 가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로 갈아탈 경우 통신 3사의 수익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